안녕하세요. 홍석기입니다. 저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를 지나서 홍석기 시대인 거죠. 저도 한번 웃겨보고 싶어요.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너무 딱딱하다, 재미가 없다, 너무 어른스럽다,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서 웃겨보려고 했는데 잘 웃겨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세계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100년 이상 된 회사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간장회사, 제약회사, D그룹 뭐 이런 데 보면 100년 넘었습니다. 물론 설렁탕 한 그릇 갖고 114년이 된 식당도 있어요. 2대, 3대, 4대째 가는 기업이 있고 개인 사업가가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보면 100년, 200년, 300년 된 회사가 있죠.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시티뱅크도 200년이 넘었고 영국의 로이드봄 회사도 340년이 넘었습니다. 20년, 30년 가기도 어려운 지금과 같은 아주 불확실성한 시대에 200년, 300년 가는 회사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100년, 200년 가는 회사들 중에 몇 군데를 조사해 봤더니 첫째, 그런 회사들은 뭐든지 고객에 집중하더라. 고객들에게 충성을 하더라. 그리고 회사와 세계를 위해서 끊임없이 혁신하더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각자의 책임과 의문을 다 하더라는 거죠. 저는 25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의사의 사명을 기억합니다. 훌륭한 의사는 아플 권리가 없다. 그것은 의사로서의 사명이고 책임이다. 나는 의사로서 이 업의 종사함에 있어 평생 인류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겠노라. 환자로부터 들은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겠노라. 나는 의학 발전을 위하여 죽을 때까지 연구하고 공부하겠노라.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저도 강의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때로는 그만두고 싶고 때려치우고 싶고 강의가 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강의하고 오면서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70억 인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제 강의를 듣고 위로가 되고 변화가 된다면 변화가 된다면 저는 강의를 잘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다. 그것은 돈 벌어 먹고 살기 위한 삶의 생존 방식의 의미를 떠나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돈보다 중요한 게 가치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의미다라고 저를 위로합니다. 그러한 위로하는 마음을 갖고 일을 하다 보니까 흔들릴 때, 그만두고 싶을 때, 망설여질 때 제 중심을 잡게 되는 거죠. 때로는 제가 강의를 가서 강의하고 싶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회사까지 강의를 하러 와야 되나 이런 집단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강의가 한 명이라도 듣고 한 분이라도 듣고 변화가 되고 위로가 된다면 저는 강의를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걸 늘 머릿속에 담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병사들의 가방에서 나온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은 성서 바이블이고 또 한 권은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 한 줄이 저를 평생 기억하게 만듭니다. 피로 쓰지 않은 글은 글이 아니다. 아, 글을 쓸 때는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거구나. 강의도 마찬가지다. 피로를 흘리지 않는 강의는 강의가 아니다. 일도 마찬가지다.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거다. 그렇게 인류 문명은 발전해 왔다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피와 땀과 눈물을 아끼지 말자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것은 우리 인간의 도덕이고 책임이고 의무다 하는 것입니다. 돈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어느 공공기관에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물론 제가 양력을 다 보냈죠. 가서 교육 담당자랑 얘기를 하는데 그 담당자가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 박사기가 없으시네요. 전 교수님이라서 박사학기가 있으신 줄 알았는데 왜요? 그건 문제가 됩니까? 아, 강서료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아, 장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박사, 석사, 학사 이게 다 강서료가 다르게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왜 안 썼어요? 아, 고등학교는 공고를 나왔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몰랐는데 우리가 양력 보내달라고 보내드린 양식에 공고, 고등학교 다 표기가 있는데 왜 그걸 안 쓰셨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 그럼 제가 강의 안 하고 갈까요? 아니요, 그냥 해주세요. 하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아,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강의 안 하고 돌아오고 싶었지만 강의를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그분들이 좀 시간 때울 게 힘들까 봐 억지로 하고 왔습니다. 억지로 강의를 하는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우리나라 어떤 국민성이나 우리나라 특히 정치 언론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이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고향 따지고, 학벌 따지고, 종교 따지고, 나이 따집니다. 나이가 미치세요, 띠가 뭐예요, 민증 까보세요, 학교 어디 나왔어요, 전공이 뭐예요, 공대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강의를 하세요, 학위 전공 이름이 뭡니까, 학위 논문 제목이 뭔가요, 하고 묻고 따지는 겁니다. 전 그게 화가 나요. 어느 날 제가 강의를 하고 오다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술을 한 잔 했습니다. 그리고 서점에 들어갔죠. 서점을 쭉 들어가서 살펴보다 보니까 좋은 책이 눈에 띄는 겁니다. 글로벌 코스모폴리탄. 아, 글로벌 인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인시아드 경영대학원에서 나온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다양한 사람들이 글로벌 세계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린 겁니다. 아주 가장 간단한 예가 지금 니산 자동차 회장 카를로스 고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레바논에서 태어나서 브라질에서 자라고 프랑스에서 공부했습니다. 국적이 3개입니다. 이 국적을 3개 가진 사람이 5개국을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일본 자동차 회장입니다. 전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도 할아버지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태어나서 하와이에서 오바마가 태어났고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인도네시아에 와서 할머니 손에 자라서 미국 가서 다시 공부해서 대통령까지 된 사람입니다. 물론 미국도 인종차별이 있고 어느 나라나 종교차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끼리 만날 때마다 나이 따지고 학벌 따지고 종교를 따지고 고향을 따지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영어도 못하는 전문 번역가도 아닌 사람이 그 책을 번역한다고 덤벼갖고 한 1년이면 할 줄 알았는데 영어가 짧다 보니 2년 반이 넘게 걸렸습니다. 물론 오역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읽고 제가 감동을 받고 이제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 강의를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라도 사람을 만나면 고향 묻고 학벌 따지고 종교 따지고 전공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가끔 성경책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네가 판단받을지어니 판단은 신의 몫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도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와 동시에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도 경계를 넘으라는 겁니다. 나는 공대를 나왔으니까 나는 상대를 나왔으니까 나는 공인회계사니까 나는 세문사니까 난 공무원이니까 난 인문대학을 나왔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IT 기업이라든가 로봇 개발 회사라든가 여러 가지 솔루션을 개발하는 어떤 ICT 회사에도 반드시 컴퓨터 전공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디자인 회사에 필요한 사람은 문화 인류학자고 IT 프로그램을 짜는 그 회사의 디자이너도 역사학자도 있고 철학자도 있고 인문학자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바그너가 쇼펜하우와 니체에게 영향을 미치고 니체와 칸트가 헤겔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수학과 물리학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짱자크루소 피타고라스 세종대왕 이 세 명은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평균률이 바하의 평균률 클라비어에도 적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박연을 시켜서 악화개범을 쓰게 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다가 농사에 관련된 전문서적도 쓰게 한 겁니다. 저는 모든 젊은이들이나 직장인들 또는 은퇴자들이 자기가 담고 있는 직장이나 하고 있는 일에 경계를 넘으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 발전과 나의 개발과 나의 변신을 위해서는 경계를 넘고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이 난 안 돼 그게 되겠어 다 해봤거든 잘 안 되더라고 그런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된다고 하는 사람만 되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잠시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서점에 들어가서 뒤적뒤적거리다가 싸구려 책을 한 권 샀습니다. 2만 3천 원짜리 1,700페이지짜리 원서였습니다. 나폴레옹 힐이 80여 년 전에 쓴 성공의 법칙이었습니다. 그 책에 다양한 성공의 공식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공식이 황금률입니다. 골든 룰, 황금률. 그것은 마치 마태복음 7장 12절과 똑같은 내용이죠. 당신이 입장이 바뀌었을 때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들을 대하라. 인간관계 원칙입니다. 존경받고 싶으면 존경하라. 인정받고 싶으면 인정하라.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하라. 네가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도 시키지 말아라. 전 그것을 제 인생의 최고의 모토로 살고 있습니다. 아,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어려움을 겪다 보니 그 어려움 속에서 제일 먼저 구분되는 사람이 결국 친구들이라는 거죠. 아, 나이가 내가 잘나갈 때 술 사주고 밥 사줄 때 내 옆에서 알짱거리던 사람들이 내가 어렵다고 하니까 다 떠나고 차라리 남이 낫더라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철학이에요. 맞아, 그들로부터도 내가 배울 수 있는 거지. 돈을 빌려주지 않은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 힘들 때, 역경이 빠졌을 때, 역경을 겪어내야 할 때 그때 도움이 된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였고 그때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은 저에게 더 많은 걸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쪽 부분이 약했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공부를 못했구나. 아, 나 이쪽에 멍청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배우는 방법은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실패로부터 배우고, 실수로부터 배우고 나를 미워했던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부터 배우라는 겁니다. 자, 제가 그 성공의 법칙을 사서 2만 3천 원 주고 사서 1년 동안 두 번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매 챕터마다 장마당 나오는 딱 한 귀절이 있습니다. You can do it if you believe you can.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죠. 아, 난 안 돼. 내가 되겠어. 야, 네가 무슨 책을 써. 네가 무슨 강의를 해. 아이고, 네가 쓴 책이 팔리겠어. 아이고, 번역, 영어도 못하는 게 무슨 번역을 해.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전 지금도 아무것도 못하고 쓸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할 때마다 저는 두고 봐, 두고 봐, 두고 봐 하는 거죠. 그리고 속으로 칼을 가는 거죠. 물론 이 칼로다 누구를 찔러 죽이거나 누구를 해롭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최고의 성공은 내가 그들에게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복수는 내가 그들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노력해서 내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만족하는 거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한 과정에서 몇 가지 습관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시간 관리하는 습관입니다. 작은 순간순간의 합이 인생이다. 이런 말이 있죠.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365일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일주일, 하루 24시간 누구나 똑같겠지만 시간을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그 시간의 품질이 다릅니다. 물론 제가 공부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멍하게 앉아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도 필요하고 혼자 먼 강가에 가서 차를 대고 혼자 소주 마시면서 한숨을 짓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성찰의 시간이고 명상의 시간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항상 그럴 수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하면서 자기의 꿈과 목표를 이뤄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죠. 제가 10년 동안 강의를 시작한 지 10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하는 일이 3가지입니다. 뭘까요?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은 책을 읽습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밤중이든 30분 이상 때로는 2시간, 3시간 책을 읽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신문을 읽으면서 스크랩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관심 있는 것만 스크랩을 했는데 요즘은 필요한 것도 스크랩을 하게 되죠. 신문 스크랩을 해서 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를 보는 겁니다. CNN이나 BBC냐 알자지라나 뉴욕타임즈를 제 홈페이지에 깔아놓고 애플리케이션 깔아놓고 수시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물론 모르는 단어도 많고 이해하지 못하는 문장도 많지만 그걸 다 알 필요도 없고 알아도 소용없는 게 또 많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들어가서 본다는 겁니다. 제가 신문 스크랩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공대를 나왔죠. 공대 나와서 전산시에서 코볼포트라는 프로그램을 짜다가 어느 날 인사과로 갔습니다. 인사과로 가서 일을 하는데 제가 뭐 압니까?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이조정법, 남녀고용평등법, 사내근로복지기근법, 국가유공자예우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예교지침, 판례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부사장님 저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 공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인사 한번 못하겠습니다. 저 법도 모릅니다. 미친놈. 모른다고 그만두냐? 공부해야지. 너 이런 거 좀 읽어. 하면서 신문을 읽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신문 칼럼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단체협약을 위한 여러 가지 교섭방법이라든가 또는 도사화합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 이런 것들이 신문에 자주 나왔어요. 그것을 매일매일 스크랩해서 읽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경영학을 공부했죠.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영업과장이 됐습니다. 전 공대를 나왔는데 왜 인사과장을 식더니 영업부로 보내. 영업부 가서 일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든 겁니다. 어느 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신입사원들 데리고 유럽으로 연수를 가라는 거예요. 영어도 못하는데 신입사원들 24명을 데리고 런던, 파리, 미넨을 거쳐서 한 달 동안 돌고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원들이 국내에 있으면 다른 회사로 가까워 신입사원을 뽑아서 다른 데 시험 못 보게 유럽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데리고 가서 돌아다니면서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영어를 못하는지 몰랐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샹제리제 거리를 걷고 미넨 중앙역에서 중앙극장 가고 롤인 마젤에 지휘하는 미넨 방송경영학단 음악회도 가고 초콜릿도 마시고 미넨 맥주를 마시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는 정말 세상을 모르고 살았구나. 회사에 왔습니다. 부사장님, 저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 공대 나왔는데 왜 이런 일 시킵니까? 미친놈. 그러면 넌 가서 공부 좀 하고 와. 네가 회사에선 잘난 차고 깝짝거리지만 세상 다녀보니까 알겠지? 넌 써먹을 데가 없는 쓰레기야. 뉴욕 보험대학 단기 연수를 보내줘서 뉴욕에 가서 보험 세미나를 듣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발견하는 거죠. 아, 사람은 배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공부만 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일을 통해서도 배우고 안 해본 일을 하면서 저도 몰랐던 저의 자질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마 어쩌면 모르긴 몰라도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고객들을 만나고 고객들에게 상품 설명을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발표를 하고 세미나에 참석을 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지금 강의하는 데 발의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전산실에서 코벌포트라는 프로그램만 짰더라면 지금 이런 강의를 하고 있지 못할 거예요. 물론 IT 전문 회사를 차려서 크게 성공했을지도 모르죠. 중요한 건 세웅지마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성공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실패할 수도 있었을 거다. 그러나 23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배운 것들, 읽은 책들 그런 것들이 지금 저에게 힘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배우고 익혔던 것들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배운 생활 습관들이 있다는 거죠. 아, 평소에 책을 읽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 생각하는 습관 사람들을 만나면 명함을 항상 준비해서 먼저 인사하는 습관 술자리 가서 많이 취하지 않고 적당히 일어날 줄 아는 습관 이것도 배운다는 거죠. 자, 배운다는 마음을 갖고 일을 하시면서 자기관리 원칙을 세워보기 바랍니다. 그 원칙이 쉽지는 않겠죠. 살다 보면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고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입사해서 3개월이 지나면 실망이 시작한다. 실망하기 시작하면서 버틴다. 3년이 지나면 그만둘 수도 없고 그만두기도 아깝고 그런 애매모호한 시기가 된다. 그때쯤 대리가 된다. 그러다 보니 5년이 넘고 10년이 되게 된다. 그럼 또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지만 하면서도 내가 여기서 배울 게 뭐뭐뭐라고 생각하고 살다 보면 슬럼프를 극복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슬럼프를 극복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슬럼프를 극복하려면 첫째, 기본으로 돌아가라. Back to the basic. 내가 입사할 때의 마음으로 되돌아간다. 무슨 일을 못하겠나. 내가 입사할 때 신입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나. 난 배운다는 마음으로 뭐든지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왔다. 나에게 주어지는 일, 무엇이든지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왔다.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가자. 내가 대학에 입학할 때 어떤 마음으로 입학했나.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보자는 거죠. 제가 강의를 하면서 3년 지날 때, 5년 지날 때, 10년 지날 때 슬럼프가 와요. 강의에서 나머지 밥 먹고 살 수 있나. 정말 나는 강의가 많아질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하죠. 그럴 때마다 Back to the basic. 내가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었나. 배운다는 마음으로 강단에 서자. 내 강의를 듣는 사람이 후회하지 않도록, 그들의 시간과 돈이 아깝지 않도록 강의를 잘하자. 이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자세죠. 두 번째는 고객을 만나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줄어들거나 교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슬럼프가 왔어요. 우리나라가 유튜브가 발전하고, 인터넷이 발전하고, 사내 강사를 많이 쓰게 되고, 실업자가 많아지니까 강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내 밥줄이 줄어드는구나. 이제 나에게 강의할 기회가 점점 없어지겠구나. 이런 불안한 어떤 마음과 상황이 저에게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저는 고객을 만나러 갔습니다. 고객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거죠. 한국 여러 경제인 단체나 상공회의소나 또는 일반 기업 교육 담당자들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요즘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그런데요, 강사가 없어요. 왜요? 강사가 수천 명, 수만 명인데 강사가 없다고요? 아, 다 그렇고 그런 강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획기적이고 아주 쌈박하게 잘하는 강사가 없어요. 그래요? 어떤 강사를 원하는데요? 아, 이번에 우리 사장님이 바뀌시고요. 교육 담당 상무님이 바뀌셔서 강의를 좀 더 재밌고, 진솔하고, 강력하고, 또 인문학적인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깊이 깨줄 수 있는 강사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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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구성을 짜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베토벤과 장자쿠 루서와 세익스피어와 플라톤과 또는 쇼펜하우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 삶의 경험에 비추어서 기업과 조직과 개인의 역량 개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인문경영과 미래전략, 뭐는 또는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조직강화 방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은 좋아하더라는 거죠. 아, 맞아. 고객을 만나서 고객의 어려움을 상담해보니 거기에 솔루션이 있더라. 거기에 내 밥줄이 있더라 하는 거죠. 자, 힘들고 어려울 땐 고객을 만나라. 고객의 고민이나 고객의 갈등이나 고객의 문제가 나에게는 기회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올 때 이 스마트폰이 이렇게 능력 있고 역량 있는 폰 하나가 이렇게 세상을 바꿀 줄 몰랐습니다. 필요한 줄도 몰랐죠. 만들어 놓으니까 팔리더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얼마 전에 어떤 중소기업 경영자들 모임에 갔습니다. 여러 생몽인들이 모였습니다. 강의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요즘 장사가는데 되는 게 없어. 너무너무 힘들어. 아, 물론 그렇죠. 그건 현실이죠. 그런데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시장 구경을 가고 거리를 가봅니다. 어느 식당은요.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점심때 가면 자리가 없습니다. 대문 밖에 표를 순서표를 받아서 10분, 20분을 기다립니다. 기다린 게 재미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10분, 20분 기다려서 밥 먹는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거죠. 아, 되는 집은 되더라. 멀어도 맛있으면 가더라. 며칠 전에 강남역 사거리에 갔습니다. 며칠 전에 강남역 사거리에 갔습니다. 조그만 차량, 푸드트럭이 있어요. 거기에 젊은이들이 빽빽하게 줄을 섰습니다. 야, 저 줄은 주말에 평일에도 끊이질 않는구나. 저는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생각이 저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젊이들의 청춘의 시간이 아깝지 않나. 이런 꼰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줄을 쓰는 것도 하나의 문화이고, 그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사 먹는 것도 요즘 젊이들의 문화라는 거죠. 아, 이해는 합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되는 집은 된다는 거죠. 방배동 어느 김밥집, 대전의 어느 빵집, 군산의 어느 빵집, 어디 냉면집, 어디 뭐 무슨 보쌈집. 아, 손님이 바글바글합니다. 잘 되는 집은 왜 잘 될까? 그건 불경기가 없다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인간이 살아있는 한 경기 불경기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긴 역사 천년, 만년을 볼 때 항상 전쟁과 분쟁은 있는 것이고, 질병과 상해는 있는 것이고, 사고와 재난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무기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질병이 돌면 의학이 발달하고, 재난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생기면 인간이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지더라. 그래서 인류 문명이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과 역경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할 때쯤 되면 사고가 생깁니다. 교만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을 잃어버릴 때쯤 되면, 겸손을 잊어버릴 때쯤 되면 집안에 우한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법구경 보왕산매론에 보면, 내 몸에 병 없길 바라지 말라. 병이 없으면 교만해지나니,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이런 말이 있죠. 저도 힘들 때 그런 마음을 귀에 담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자 노력하면서 정신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너리즘과 슬럼프에 빠질 때,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야, 이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걸 찾아내 보라는 겁니다. 하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서로 다른 점을 줬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고, 공을 잘 차는 사람이 있고, 스케이팅 잘하는 사람이 있고, 춤 잘 추는 사람이 있고, 바둑 잘 두는 사람이 있죠. 각각의 재능과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모두 똑같이 교육시키는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마 모두가 다 알 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죠. 글과 말을 모두 잘 쓰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각자의 재능과 능력을 발견해서, 찾아내서, 갈고 연마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어느 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0년을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뭔가?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뭘까?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가장 친한 친구나 가까운 고객을 만나서 물어보세요. 내가 뭘 잘하는 것 같아? 물어보세요. 제가 강의를 5년쯤 했을 때, 우연히 전에 다니던 직장 선배를 만났습니다. 등산을 갔다가. 아, 홍석희 자네, 얼마 전에 TV 나오는 거 봤네. 라디오 방송도 하던데. 아, 내가 하나는 생방송이고요. 한 번은 그냥 특강 한 번 한 겁니다. 아, 그래, 맞아. 자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 선배님은 어떻게 알아요? 아, 자네 회사 다닐 때 그랬어. 자네가 회사 교육 담당할 때 훌륭한 사람들 모셔다 맨날 강의 듣고 이런 프로그램 있었잖아. 그런데 그때 자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내가 저런 사람을 모셔올 게 아니라 내가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 말을 했는데 아마 자네 잊어버렸을 거야. 아, 맞아요. 제가 그 말을 했군요. 제가 얼마 전에 쓴 책, 무용지용이 답이다. 쓸모없는 것이 쓸모. 그 장자철에게 나오는 얘기인데 제 인생이 쓸모없는지 알았더니 살아보니 가끔 쓸모가 있더라. 그런 의미에서 네 번째 쓴 책입니다. 거기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제가 시골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과학 담당 선생님께서 과학 선생님이 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옛날에 머리를 빡빡 깎았죠. 아, 그 녀석 두상이 아주 예쁘네. 아주 잘생겼구만. 제 머리가 좀 짱구죠, 그렇죠? 짱구, 이 머리를 빡빡 깎은 머리를 만지으면서 아, 이 놈이 이 다음에 크면 똑똑하기가 아주 잘 될 것 같아. 라고 해주셨던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그때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 나도 저 선생님처럼 훌륭하고 잘생긴 과학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죠. 살다 보니 공대를 가게 되고 전산 컴퓨터를 공부하다 보니 과학자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직장생활 23년 했는데 이제서야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공짜로? 아니죠. 공짜는 없죠. 꿈은 이루어집니다. 단, 노력하면. 땀과 피와 눈물을 아끼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에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돼요. 돈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갈등을 일으킬 때도 있고 꼴보기 싫은 친구들 때문에 슬플 때도 있고 예기치 않은 병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에서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는 것이 정신과 영혼의 힘이죠. 그 정신과 영혼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변화하는 노력입니다.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그냥 무지막지하게 노력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한다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내가 장사를 잘하고 싶다. 그럼 장사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세 권만 사서 밑줄 치고 읽어보세요. 거기에 성공한 사람들 실패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읽고 세 권을 읽고 밑줄 쳐서 그 밑줄 친 내용대로 해보시라는 거죠. 책 읽는다고 뭐가 나아지냐. 읽어봤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라는 겁니다. 실패담, 성공담 읽어보고 요약해서 그대로 실천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실패할 가능성을 줄어들고 시간과 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막연히 고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매일매일 똑같은 고민을 매일매일 똑같이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한 젊은이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취직이 안 돼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 가고 싶은데 대기업 가고 싶은데요. 대기업만 가고 싶어? 아니요. 중소기업이라도 좋은 데는 가고 싶습니다. 그럼 한번 넣어보지. 어디 넣어봐요?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런 데 한번 찾아가서 중소기업 한번 찾아다녀봐. 경청에도 가보고 상공에서도 가보면 아마 자네 같은 사람 뽑는 데 있을 거야.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대구인가? 대전에서 어디서 저한테 면접 보라고 왔습니다. 그럼 가봤어? 멀어서 안 갔습니다. 멀어서 안 가다니 어디가 멀어? 대구, 대전 멀잖아요. 이 사람아, 뉴욕도 가고 런던도 가고 아부다비도 가고 케냐도 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가고 멕시코도 가는데 대구, 대전이 뭐가 멀어? 멀잖아요. 그냥 뭐가 멀어? 400km도 안 되는데. 그런데 면접 보러 갔다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떨어지면 어떡해? 붙으면 어때? 혹시 붙으면 어떡할 거야? 거기 가는데 더 좋은 회사면 어떡할 거야? 글쎄요. 글쎄요. 어디서 가봐. 가서 떨어지면 내가 왜 떨어지는지 알게 되고 붙으면 그때 결정해도 되잖아. 혹시 거기 간 회사가 서울에는 웬만한 대기업보다 더 좋은 데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해보지도 않고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가보지도 않고 멀다고 하는 겁니다. 지방 근무 시던데요. 뭐가 지방이야? 대전이. 대구가 무슨 지방이야? 부산도 지방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나라 외국인이 180만 명이 와서 삽니다.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중동 사람, 중국 사람, 파키스탄 사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살아요. 요즘 글로벌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또는 로컬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업도 무너지고 있죠. 최근에 나온 S그룹이나 D그룹이나 여러 가지 그룹들 보면 외국 자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회사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일단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 맞아. 내가 갈 회사는 많아. 일단 가보는 거야. 가서 면접 보고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지 알게 되고 붙으면 그때 결정해도 돼. 그걸 못해. 돈이 아껴서 멀어서? 아니라는 겁니다. 멀다, 돈이 든다, 시간이 아깝다. 그건 핑계일 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도전을 해보라는 겁니다. 선생님, 쉽고 재미있는 책 한 권만 추천해 주세요. 한 권이 어디 있어? 두껍고 어려운 책 100권을 읽어야지. 간단하고 재미있는 책 없어요? 그런 책 읽지 마라. 그런 책이 무슨 도움이 된다고. 이왕 책을 읽으려면 200년, 300년 된 책을 읽으라고. 200년, 300년 된 책이 왜 지금까지 내려오겠어 하는 거죠. 제가 쇼펜하우가 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쇼펜하우가 40년 동안 칸트 철학을 비판한 책입니다. 처음에 32살에 쓰기 시작해서 42살, 52살에 쓰지 말까, 쓸까 하다가 70이 될 때까지 쓴 책입니다. 아주 지루하고 힘들어요. 거기에 라이프닛의 충분 근거율이 나옵니다. 충분 근거율. 우리가 생성하고 존재하고 인식이 돼서 행위를 한다는 데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제가 여기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 어머님이 저를 낳으시고 내가 자라서 공부를 했고 일을 했고 잘난 척을 했고 하다 보니 책도 쓰고 번역도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과 영상으로 만나지더라. 그런 근거가 있더라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릴까요? 부자는 부자가 된 이유가 있어요. 물론 운도 있죠. 나는 왜 부잣집 아들로 안 태어났나. 나는 왜 대기업 그룹의 회장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나. 나는 영국이나 뉴욕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지 못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 내가 아프리카 시리아나 예멘이나 콩고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이유가 있고 부자도 부자인 이유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눈물 짜고 피 흘리고 땀 흘리면서 죽도록 노력한 것. 그것은 하늘이 돕는다는 거죠. 그냥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요령 있게 능력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고 실패한 것을 조사하면서 그들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영화관객 2억 명이라고 합니다. 1년에 2억 명이 영화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근 2억 건이 팔릴까요? 팔릴 이유가 없죠. 우리나라가 비트코인 세계 1위입니다. 비트코인 거래량 세계 1위, 자살 1위, 그리고 성형수술 세계 1위입니다. 과연 그게 바람직하냐 하는 거죠. 물론 반도체 1등, 조선산업 1등, 쇼트랙 1등, 뛰기 1등, 기농올림픽 때 19년 동안 세계 1등, 손톱깎이 세계 1등, 오도바이올메 세계 1등. 1등인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부정적인 면에서 세계 1등이라는 게 가슴 아프게 하는 거죠. 제가 도덕 선생님처럼 강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나이에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반드시 취업 직업 방송이라고 해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만 듣지는 않을 거예요. 대학생도 듣고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도 듣고 은퇴자도 듣고 지금 직장생활을 하는 분도 들으시겠죠. 또 그들의 사모님도 듣고 어머님도 들으시겠죠.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가족들에게 또는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독서문화부응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복지국가 스웨덴은 국민 독서율을 유리 95%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목자방송도 중요하고 개그방송도 중요하고 다 좋죠. 그러나 너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자기구조조정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 방식이나 습관, 행동원칙을 싹 바꿔보라는 거예요.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겪어봤거든요. 공장에서 일을 하다 대학을 가서 공부하다가 영어 공부를 하다가 또 영어 강의를 하다가 책을 번역하다가 쓰다가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그 별짓을 다 한다는 것 자체는 살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하게 된 거죠. 적성에 맞지 않은 일도 많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도 많았고 예측하지 않은 일도 많았지만 먹고 살려고 존재하려고 생존하려고 덤벼들다 보니 못하는 일이 없더라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마을버스를 운전하고 싶었어요. 제가 한 1년 정도 노는데 한없이 놀 수는 없잖아요. 시골 가서 농사를 질까 빵집을 할까 막노동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그래 닥치는 대로 해보자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마을버스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버스 지나가면 뒤에 써 있죠. 운전기사 모집 써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저 사장님 제가 버스 운전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아 한 번 들러주세요. 마을버스 운전하면 초봉은 얼마예요? 아 처음 초보자는 150, 180 정도 드리고요. 조금 숙련이 되면 한 250 정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언제쯤 가면 될까요? 아 근데요 선생님 대형버스 운전 면허 있습니까? 없는데요. 아 이 사람아 그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전화라고 그래 끊어. 저 야단 맞았어요. 마을버스로 운전하려면 대형버스 운전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도 몰랐던 겁니다. 아 맞아 나는 나이를 헛걸어 먹었구나.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써먹을 데가 없구나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민을 가고 싶었습니다. 회사를 몇 번씩 그만두고 구조조정을 하고 사람을 잘라내고 힘들었어요. 그때 마침 1999년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였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모두 99에서 00으로 바뀔 때죠. 그걸 우리는 Y2K라고 합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제가 미국으로 이민 가고 싶어서 미국을 건너갔습니다. 제가 영어가 조금 되잖아요. 미국 가서 외국의 회사에 무조건 문 두드리고 I want to get a job in your company. Because I can make a computer program. I major to computer science. 나는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이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짤 줄 알고 영화가 조금 되니까 너희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3개월 동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계약직이죠. 제가 근무한 회사에 가보니까 아주 직종이 다양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온 사람, 독일에서 온 사람, 프랑스에서 온 사람, 중국에서 온 사람, 다양한 국적 사람들이 계약직도 있고 임시직도 있고 시간제 근로자도 있고 정규직도 있고 파트타이머도 있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나이도 묻지 않았고 국적도 묻지 않았고 무슨 직종이 뭐냐고 묻지도 않고 그냥 자유롭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 그런 문화가 부러웠습니다. 그들과 짧은 기간이었지만 일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를 배우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달만 유럽 여행을 갔다 와도 알고 두 달 동안만 남미, 브라질, 메시코를 갔다 와도 안다고 하죠. 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모두가 다르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는 모습이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라고 느낄 때가 있죠. 거기서 제가 느꼈습니다. 아,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은 첫째가 교양이구나.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느낄 줄 아는 것도 교양이다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배우지 못하고 배울 수 있는데 느끼지 못하는 건 교양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가끔가다 그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2만 7천 불 국민소득이라고 하죠. 국민소득이 2만 7천 불이에요. 그런데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봐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국 BBC 방송을 들어가 보면 28개 국어로 방송을 합니다. 거기에 베트남어도 있고 네팔어도 있고 포르투갈어도 있고 키르키즈스탄, 키르키즈스탄 언어도 있습니다. 클릭하면 그 나라 언어로 인터넷에 뜹니다. 그런데 한국어가 없습니다. 한국이 세계 13위 경제대국이고 국민소득 2만 불이 넘고 5천만 명이 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7개밖에 되지 않는. 그런데 우리가 그 7번째 나라인데 어떻게 영국 BBC에는 한국어 방송이 없는가. 마침 곧 영국 BBC가 대북 북한에 대한 라디오 방송을 시작한다고 하니 좀 더 다른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그런 선진국들이 한국어 방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선진국과 교류할 수 있는 문화 수준을 이루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그들과 같이 보지 않는구나. 아시아를 우습게 보는구나. 그러나 중국과 일본은 우습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분해를 가졌다고 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OECD 국가 중에 1등입니다. 국영수가 세계 1등입니다. 그렇게 똑똑한 국민성과 부지런한 국민들이 왜 인정을 받지 못할까 하는 거죠. 전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독일 사람들의 좋은 점 배우고 일본 사람들의 좋은 점 배우고 중국 사람들의 좋은 점을 배우고 미국 사람들의 좋은 점을 다 배우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국민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 보실까요? BMW 아우디 벤츠 독일입니다. 헤겔, 니체, 칸트 독일이죠. 바하, 브람스, 베토벤 독일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기술과 강력한 문화와 강력한 최고의 음악과 예술을 갖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들은 생각하는 민족이다. 산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모질게 집중하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제품이 나오고 세계 최고의 철학이 나오고 세계 최고의 음악이 나온다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교양 강의를 하는 게 아니죠. 직장인으로서 전문가로서 사업가로서 좀 더 자신의 역량을 키우려면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독서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예술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생각하면서 자연의 변화와 우주의 변화를 이해하면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할 일이 많다는 거죠. 글도 써야 되고 시도 지어야 되고 음악도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해야 되겠고 그러려면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실력도 있어야 되겠고 돈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서점에 가면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책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중요한 건 그 책들을 읽느냐 안 읽느냐인 거죠.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읽고 읽은 내용대로 실천하느냐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결과는 없습니다.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결과가 달라지길 바라는 사람이다. 라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습니다. 아인슈타인, 에디슨, 세계 모든 철학자, 과학자들의 공통점은 끊임없이 생각했고 끊임없이 변화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강의를 듣고 강의 들을 만큼 실천한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죠.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꾸고 싶은 습관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책을 읽어야 되겠다, 외국을 공부하고 싶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강의 들을 때만 그럴 듯하고 책을 읽을 때만 그렇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결과가 달라지길 바라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강의를 가서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행동, 하고 싶은 일을 써보세요.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독서, 영어 공부, 외국어 공부, 운동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해요. 왜? 구체적으로 쓰지 않고 추상적으로 썼기 때문이죠. 책을 읽고 싶다, 영어 공부하고 싶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난 한 달에 두 권 이상 교양서적을 읽겠다. 나는 일주일에 세 번 이상, 30분 이상 운동을 하겠다. 나는 외국어를 공부하기 위하여 중국어나 일본어나 영어나 3년 안에 반드시 두 개 언어를 정복하겠다. 이런 계획된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일부터 뭔가 달라지는 습관이 나오죠. 마음만 갖고 변하는 건 없고 결심만 한다고 되는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선생님은 그렇게 했어요? 라고 물을지도 몰라요. 저도 제가 그렇게 목표로 세워놓고 하지 못한 게 많습니다. 저도 후회되는 게 많고 반성하는 게 많아요. 제가 신이나 하느님이나 부처님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부족한 게 많다는 거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로받고 사는 겁니다. 저는 강의를 하든 글을 쓰든 항상 딴 사람에게 묻고 배웁니다. 엊그저께 강의하는 법을 저한테 배운 사람이 저에게 조언을 해 줬어요. 내가 내일 어느 방송에 강의를 하러 갑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뭘 압니까? 제가 강사님한테 배운 사람인데 그래도 생각나는 대로 좀 해 주십시오. 그분이 네 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방송에서 강의한다고 웃줄대지 마세요. 오버하는 모습 좀 부끄럽게 느껴질 겁니다. 둘째, 방송 강의라고 해서 학술 발표하는 것처럼 아는 척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웃길지도 모릅니다. 또 남들한테 보여진다고 특별히 잘난 제스처 쓰지 마시고 오버하는 행동 보여주지 마세요. 그것이 싸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 혹시 지나칠까, 혹시 부족할까, 혹시 영어를 너무 많이 쓴 게 아닌가 반성도 하고 후회가 됩니다. 그러나 다음 강의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이번 강의를 다시 한 번 보면서 또 고칠 걸 개선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피드백을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제가 받고 제가 그렇게 고쳐나갈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매일매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신은 작은 데 있다. God is in the detail.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복사를 하던 술 심부름을 하던 담배 심부름을 하던 청소를 하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가능한 거죠. 장시간 동안 딱딱하고 지루한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